4.3 당시에 그 피해를 입은 모두가 희생자라는데 좀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시대의 피해자라는 말. 당시 시대가 만들었던 상황들이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이 도시계획을 공약으로 가져온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있어 보이니까 가져왔다는 겁니까? 남들아는 거? 네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약을 그렇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죠? 네. 원희 설계하고 5가 마무리한 오등복입니다. 아. 원은 원희룡지 전 지사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원은 오영훈 현 지사. 네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 2002년 한 해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또 2023년 새해 전망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키워드 뉴스를 함께해 주시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김재훈, 박소희, 새 에이스 기자 모두가 총출동하셨는데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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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스라는 말이 낯설어요? 저한테만 하신 말일 줄 알았더니 우리 새해 기자 모두 얘기하시는 말씀이셨군요. 제가 보기에는 세 분 모두 훌륭하시고요. 그중에 세 분 중에 누가 우열이 있는지는 제가 뭐 효과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자, 우리 박소희 기자께서 마이크 조금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네. 네. 슬픈 일 있습니까? 아니요. 긴장해가지고. 자, 제주투데이는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김재훈 기자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연말연시 좀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촐하게 심우식을 가졌는데요. 올해도 도민들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또 열심히 써서 전달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웃을 일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 주시는 한 해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를 또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니까.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제2공항.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제2공항은 지금 사실 몇 년째 키워드가 되고 있는 뉴스잖아요. 네. 지난해 연말 제주도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제주도의 핵무기 배치 그리고 제2공항을 군사공항, 즉 공공기지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나오자마자 파장은 굉장히 컸죠. 네. 그보다 앞서 제2공항 관련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 공개 문제인데요. 네. 국토부는 끝내 올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주도를 패싱하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로는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그러고는 있지만 제2공항 관련 협의에서는 제주도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직 제주도지사였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잘 아니까 제주도와 제주도정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가볍게 패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가서 관련 보고서를 복사도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3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와가지고 어떻게 도민들께 전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좀 이거 민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그렇게 또 써놓고 있는데요.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렇게 썼거든요. 이거 정말 제대로 수렴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제주도를 워낙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도 많았었는데 당이 달라서일까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새해에는 좀 달라지길 기대하면서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 기자님. 네. 희생자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희생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사실 희생자라는 그 키워드 자체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단어이기도 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많이 그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정부가 초반에 희생자라는 말 대신에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진 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사망자와 희생자의 단어의 차이가 큽니다. 사망자는 단순히 사망한 사람을 뜻하고 했고요. 희생자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에 만약에 책임의 주체가 존재할 경우에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참 4.3도 희생자라고 부른 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에서 숨진 분들을 당연히 희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에서 희생자라고 하면 다 많은 분들이 4.3을 떠올리실 건데요. 그렇죠. 4.3 희생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목숨을 잃거나 좀 크게 다쳐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적법하지 않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죄인이 되었다거나 억울하게 그리고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분까지 이 정도까지가 4.3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아주 큰 진전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크게 바뀐 점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해서 하나는 4.3 당시에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 자행되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또 보상을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된 겁니다. 배상이란 말을 쓰지 못한 데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진다. 재정적 면에서 희생자들이 보상금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상금이라는 게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통해서 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또 명예회복의 보상금과 또 더불어서 직권재심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수형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다수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재판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그래서 누명을 벗게 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서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연자제라는 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가족분들 역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이제 군에서 진행한 군사재판이 있고 또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 일반재판이 있잖아요. 우선은 군사재판 수용인들 먼저 이제 직권재심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일반재판 수용인 역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면 나서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다려온 시간도 길었고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수용명부에 오른 분들이 모두 2,5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 네. 2,530명. 아, 30명. 네. 재심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다 재심하려면 이거 몇 년이나 걸릴 거냐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생각만 대로라면 한 번에 2,530명을 한꺼번에 재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재심이라는 절차가 그 관련된 기록을 다 검토해보고 그런 결과 끝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한 차례 20여 분밖에 진행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인력 문제도 있고 다들 또 직권재심에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2,530명 중에서도 아직 신원 확인조차 지금 안 된 분들이 93명이라고 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도민분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또는 지인 중에 사삼 수영인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도청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희생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삼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예 집이 타서 불이 타서 사라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또 가족이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입은 피해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희생자의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때 제주 섬 전체가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취지인 건데요. 사실 이분들 모두에게 재정적인 보상금 지급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부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들의 그 상실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 꼭 재정적인 노력만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또 당시에 가해자가 경찰이나 군이나 토벌대처럼 공권력일 수도 있고 또 인민유격대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4.3 당시에 그 피해를 입은 모두가 희생자라는데 좀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서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데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시대의 피해자라는 말. 당시 시대가 만들었던 상황들이 사실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건데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최근에 이제 교과서 논란도 있었는데 4.3이 새롭게 바뀐 정부에서도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조롭게. 네. 자 조수진 기자가 두 번째 키워드 정리해 주셨고 세 번째 키워드는 또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15분 도시입니다. 이거 요즘 집착하는 것 같던데? 15분 도시에. 네. 정말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그 개념과 그리고 취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도시 계획인데요. 네. 기후 위기 시대 그러니까 현 시대에 상당히 부합하는 도시 정책이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시에 봄직한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이걸 제주도 전체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약으로 가져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 이거 가능할까 약간 말문도 막혔는데 이게 원래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이 더 많은 제주 전역에다가 도입한다. 15분 도시의 기본 취지부터 외국화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도시들에서 하고 있고 이게 조금 또 유행을 탈 것 같고 새로운 도시 개념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이 도시 계획을 공약으로 가져온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있어 보이니까 가져왔다는 겁니까? 남들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약을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영훈 도지사가 이 15분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조금씩 말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도 보였고요. 나중에는 이게 자동차까지 이용하는 그런 도시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 하더라도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한 플랜이 있었다면 용역이 필요가 없죠. 그냥 추진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에 맡겨가지고 용역 자료를 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세팅을 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15분 도시 개념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오영훈 도전 같은 경우에 15분 도시과 하나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몇 명 되지가 않죠. 먼저 15분 도시를 추진한 부산시 같은 경우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시에서는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걷기 좋은 부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 내에 걷기 좋은 부산시 만들기 추진단도 꾸리고 있습니다. 무려 2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고요. 보행자 중심 그리고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그 15분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 단계들을 밟아왔던 거죠. 그래서 15분 도시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가로수 관련 조례 그리고 가로수 관련 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제주도엔 가로수 관련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성마을이나 비자룡로 같은 데에서 가로수 관련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또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사전에 관련 갈등들을 얼마간 해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과정 없이 달랑 15분 도시과 하나가 현재 신설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제주도에서 15분 도시가 어떻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든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생활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건물들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곳곳에.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5분 도시의 개념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발언을 봐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재 지난해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제주형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이런 좀 현란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현란하게 수식한 그런 용어들을 보면 정작 그 내용은 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현란한데 시본도시와 관련해서는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우려가 되고요. 이번 용역 결과 정말 보행자 그리고 도심 녹지공간 확보라는 기본 시본도시의 개념을 잘 살려나가길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에도 열심히 관련해서 보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고요. 일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죠? 원이 설계하고 오가 마무리한 오등봉입니다. 원은 원희룡지 전 지사 얘기하는 걸 보고 오는 오영훈 현 지사. 네. 맞습니다. 원희 설계하고 오가 마무리한 오등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원 전 지사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될 때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슈가 아주 전국적인 이슈이긴 했었습니다. 네.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제주 지사 재직시장 허가를 내준 사업이죠. 네. 녹지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파트 대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입니다. 제주 지사가 경관에 손 환경 파괴 교통음작 등으로 사업 불가 판단을 내렸지만 원 전 지사가 초선 말부터 준비해서 재선을 하면서 수준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네. 참여 인사들이 정치권에 또 많이 진출하기도 했었고 이거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2018년 11월 원희룡 전 지사는 일몰 예정인 제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3곳을 제주도가 모두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공론화하지 말라는 원지사 비공개 검토 원칙에 따라서 2017년 도시공원 민간특례추진 tf를 꾸려서 민간투자에 의한 개발의 최적지를 검토하고 사업제 제한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공개발을 말하고 뒤로는 도시건설국장을 중심으로 민간개발 작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민간개발을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좀 잡음이 끌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신댁 제주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이 전문가 심사단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호방컨소시엄이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도 감점 처리가 되지 않아 업체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런 의혹이 제주도의에서 제기됐었죠. 네. 사업자가 오등봉 아이파크죠. 호방건설 외에 청함기업 리연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이렇게 4개 도내기업이 참여했고 실제 사업 설계자가 리연기술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3곳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측근으로 꼽힐 이름들이 수두룩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투데이 보도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공무원들은 퇴직 후 해당 업체로 취업하는가 하면 이승택 전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은 제주도 산하기관 간부로 자리로 옮겨 코드 인사 논란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가 국힘 제주도당 지도부로 자리로 옮기면서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또 말씀하신 사실상 사업 설계자인 리연기술단 공동대표가 남기춘 전 검사로 드러났죠. 참고로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이자 원희룡 전 지사 대학 선배입니다. 지역개발 이슈에 전국구 인물이 등다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또 사업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이 퇴직 후 리연기술단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게 불법이냐 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민간업체 선정심사위원 구성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요. 원희룡 도정정책보좌관 출신 이승태 전 이사장이 제주도가 지정한 4명의 업체의 선정심사위원 중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 12월 27일 제주도가 작성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한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전형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3일에 확전된 변경 지침에는 관련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직접 결제한 걸로 제주투데이가 확인했었는데요. 조항을 빼버리는 걸. 네. 그럼에도 원 전 지사는 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승태군 측근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은 추첨으로 들어오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제주도의 경관위원장 환경영역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이렇게 해서 4명의 절차에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시 이승태 씨는 경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단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못 들어갈 거였는데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직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지금 원희룡이 시작하고 오영훈 지사가 마무리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오영훈 지사가 하는 마무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각종 특혜 및 절차 위반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했는데요. 원희룡 전 지사는 청문회 기간 동안 국토부 해명 자료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절차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진행 사실이 없었던 걸로 당시 밝혀졌었고요. 새로 출범한 오 지사는 원도정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풀겠다면서 취임 12일 만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네. 사실상 사업진행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우려를 제주투데이가 이곳에서 제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제주투데이가 이 부분 많이 좀 팠었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감사원에서는요. 모두 감사 자체를 기각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10가지 항목 모두 기각당했죠. 네. 맞습니다. 평가 지침 변경 적절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기각 사유를 공무원 참여 제한 규정 없어서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를 심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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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는 이제 뭐 감사원 검토 결과는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감사위원회는 또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이 검토한 사안은 감사위원회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상급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는 학기관에서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해소할 수 없는 지금 상태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 유튜브에도 출연하셨었죠? 박기관님. 네. 맞습니다. 관련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취재를 하셨던 걸로 알기 때문에 자세히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산하든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도 얘기는 나왔는데 좀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네. 그 말씀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신 것 같네요. 네. 여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제주시가 다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열란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란 공고.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주민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다 그 문의로 가시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들이었죠. 자, 저희 1부 잠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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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